안녕하세요. 착한 지입을 선도하는 로지스코리아 아멘혈팀입니다. 처음 지입일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입이랑 쉽게 말해서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회사의 영업병 번호판을 달고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배송업무에만 점령하시면 됩니다. 배송일을 하시게 되면 화물톤수 즉 1톤부터 25톤까지 정도가 있는데요. 화물톤수에 따라서 월급여는 28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 정도까지 수익이 발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입차 일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입차를 운영하려고 많은 업체들을 방문을 해보면 여러 운송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발선만 하는 업체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말했지만 법인사업자 아니면 일한이 너무 짧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확인하셔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운송회사를 선택하신다면 지입차 일은 80%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운송회사를 선택하시면 업무에 맞는 차량부터 부족한 자금이 있다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저금리 내기까지 꼼꼼히 기구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친절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지입을 선도하는 로지스코리아의 안현경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